essay 옥 혹시 뭐예요? 우리 아 procedure? 혹시 밖에 차 대셨죠? 네 얼른 빼세요 당근 다 죽겠어요 주차를 슬기롭게 하셔야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당근 주의가 가방을 타십니다 네 가찰됐습니다 네 네 오 흔들면 소리가 나 회압이 감기는 거야? 좀 흔들어질수록 좋은데 네 잠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의 아이아님 노이 폐팡 좀 줄 수 없죠? 조명을 이렇게 받아야죠 여러분 저는 지금 드라마 나켓소년단 촬영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만 보세요 스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만 보십시오 보여드릴까요? 너무 많이 보시면 안됩니다 저는 거의 촬영... 제 촬영분은 끝냈고요 살짝 제 신체 일부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쉿 지금 여러분이 박스샷을 보고 계십니다 해나무 고구마 박스샷 신자사님, 신자사님은 이미 고 박스샷을 보고 계십니다 종식 요거구 재미있게 요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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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사님도 현장에서 만나고 아주 즐겁게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켓 소년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보이스포 촬영을 마치고 뮤지컬 헤드윅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은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또 무대 위에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무대 위에서 만나요 안녕